이 쇼다연이 무조건 이 풀스위만 가지 않잖아요. 예를 들면 짧게도 끊어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탄도도 조절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먼저 우리 뭐 펀치샷이다 낙다운 샷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찍어 치는 샷 좀 끊어치는 샷 그럴 때는 어떻게 컴퍼스를 그려야 되나요?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하면 일단 체류 하나 조금 길게 잡으시고, 그립을 그립을 좀 내려잡아요. 내려잡아서 연습 스윙으로 해보면 좀 이렇게 더 팔로워를 더 낮게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스윙 때도 피니쉬를 다 만듭니까? 아니면 좀 약간 작은 피니쉬를 만드니까? 조금 작은 피니쉬를 만드는 것 같아요. 한번 쳐보겠습니다. 클럽은 길이를 짧게 잡았고 하나 더 긴 클럽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원을 그린다는 생각에서 지금 회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여전히 똑바로 날아가네요. 좋습니다.